이곳이 다른 년인데 다른 기군인데 이쁘던데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해야되데 꽃이 지겠나 번호 따면 500개 번호 따면 500개 라면 안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아 저기요 그쪽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전번 좀 딸 수 있을까요? 하 그냥 쿨하게 그냥 쿨하게 이래야 간절하게 간절하게 손님 손님이 계속 많다 손님 너무 많다 손님 손님 저기요 헌팅 하실래요? 저기요 시간이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처먹고 있는데 커피는 무슨 커피를 무식하게 저기요 제가요 번호 따려고 수백 번 해봤는데 한번도 번호 따본 적 없는데 당신이 따일래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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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최고다 됐어 됐어 어? strap premiere 뭐야? 뭐야? 네, 저기요. 예전부터 지금, 저... 번호 좀 딸, 예? 저는 중국사 말이에요. 번호 좀 딸, 딸 수 없습니까? 은호야. 네?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예? 너 이거? 응. 너, 너 봐라. 예?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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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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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쟤. 드립을 못 치겠더라. 어, 갑작스럽고, 황당해가지고. 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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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 문자 왔어요 뭔데? 아참 뭔데? 뭐지? 엄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뭐 들고 가는데 이거 자정 탔는데 그거 들고 아 프로포즈 하러 가라고? 아 가자 알았다 가자 가보자 모르겠다 아 가보자 됐네 오 됐네 오 그것도 됐네 오늘 커피숍 그녀번호 따면 500개 기억어 응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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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하기로 했었다 아이가 야 중국어로 그 뭐라 했노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타빙빙빙종빵빵마마 요로선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니현피오랑 네 진짜로 저 중국 아가씨 저 내가 좋아하는거 같은데 얼굴 뻘개지면서 진짜 완전히 우스루 좋아하는거 같은데 전화번호 진짜로 따가지고 결혼을 하는거 아이가 윙키주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차이워지아 칭니칠 마라탕 니 라이프라이 차이워지아 칭니칠 마라탕 니 라이프라이 차이워지아 청민 니 라이프라이 차이워지아 칭니칠 마라탕 아 냄새 아 냄새 아 똥구릉네 나는데 꽃이 와 똥구릉네 나노 됐다 가자 휴게소로 가자 다시 차이로 갑니다 저 블랙앱브라이 다시 차이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러포즈 하러 갑니다 네 가세요 중국씨 저이 뭐가 이엣 청 뱀 쭜 내년이 바로 제 백번째 생일이거든요. 진로. 나로는 미친 것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년이 바로 제 백번째 생일이거든요. 진로. 저기 보이는 노란 전지. 오늘은 그녀의 새 옷에 만나는 나. 오늘은 그녀에게 복백을 해야지. 내년이 바로 제 백번째 생일이거든요. 진로. 노래 이 뭐고. 개X 같은 거. 뭐고 이거. 초친아. 노래 제목 고독사.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평생을 함께 살래. 아 내 닮은 아이 하나. 내 아 하나 놔줄래. 내 삶은 이쁜 딸 낳아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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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러포즈. 트러포즈 와라. 중국말 뭐더라. 그 찡. 와이 찡. 찡. 뭐라고요? 아 이거 꽃부터 받아주세요. 다요? 네. 죄송해요. 다요? 오오오. 아이씨. 제가 하면. 세세세세. 아잇. 이마요. 누구 또 누구지. 우와. 최눈에 반했는데. 최눈에 반했단다. 최눈에 반했단다. 커피는 대게. 특히 봉떡놀이. 아하하하하 최소한. 좋게.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티.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땄다 땄다 다 땄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네 땄다 아 16개나 돼 자 땄다 성공했다 나중에 나중에 전화하면 된다 별표 가교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교사야 고맙다 고맙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잘해 뭐해 마셔 놀라요 놀라 같이 갈까요 같이 갈까요 나중에 봐요 땄고 싶어 아 이 여자 앞에서는 멘트가 좀 흐린 멘트밖에 안 나오네. 야 여로쓰는이야. 고맙다. 미션 성공. 고맙다. 달달하다. 딸기 주스. 와 이래가지고 중국 아가씨 하고 또 결혼해가. 내가 이제 또 대륙에서 방송하나. 서진핑 만나러 가야되나. 진핑이 형님. 진핑이 형님 안그래도 매일 한번 왔던데. 놀러오라고. 하아. 우리 같은 서가이가 종친. 같은 우리 종친이거든. 서진핑. 나 서진핑 서덕준. 와 꽃주면 꽃이 지네. 오 꽃주면. 딥키스 하면 10만풍. 가능한데. 전화 한 통 해볼까. 아 카톡 할까. 딸기 우유 잘 먹을게 하면서. 야 이 그 저. 전화번호가 근데. 중국 전화번호는 이랬나. 좀 이상한데. 입력해놨긴 입력해놨는데. 이씨. 이 뭐지. 전화번호. 아 안주네. 아 안주네. 일단 별풍 다 빨았으니까 됐다. 야 전부 다 속았다. 전부 다 속았다. 환불해줘요. 뭐 내가 쏴아라켰나. 쏴아라켰나. 쏴아라켰나가 아니고. 아니 뭐. 저 뭐. 나. 나. 번호 번호 땄잖아. 땄잖아. 땄긴. 땄긴 땄잖아. 봐라. 땄잖아. 땄으면 되지. 땄잖아. 이래 가르쳐 주면. 이래 가르쳐 주면 돼. 쟤라고. 아 이거 많이 착한데. 억수로 착하기도 착하고. 이쁘기도 이쁘고. 국제전화는 123456780으로 시작하나. 국제전화는 12.50. 감사합니다.